안녕하세요 쇼미드의 조명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린 이테만요, 짱! 기어라이너에서 나온 어쿠스틱 폼 하드케이스입니다. 초대박 가성비의 폼 하드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가격이 9만 9천 원, 10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으로 나왔어요. 이 정도의 퀄리티에, 이 정도의 가격이면 여러분들 구매 안 하시고는 못 빼기는 그런 성능의 가성비를 가진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.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의 외부 원단 소재를 사용했고요. 원단의 뒷폼에는 PVC 방수 코팅이 적용돼서 생활방수 능력이 충실하게 되고요. 그리고 오염이나 낡고 해짐 현상에 굉장히 강한 내구성을 제공합니다. 안쪽은요, 스트루폴 재질의 완충제가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좀 딱딱한 느낌이 강해요. 그리고 이 지퍼 자체가 고급 리버스 지퍼를 적용해서요. 지퍼에서도 약간 생활방수 적용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. 그리고 GFD, 이게 GFD 모델이거든요.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인 사이즈의 통기타, 드레드넛의 전용 모델이고요. 전보 같은 특수 통기타 크기는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하나 넣어볼게요. 전체적인 세련된 느낌이 너무 강해서 이거 딱 들어가죠? 드레드넛이. 세련된 느낌이 굉장히 강해서 10만 원이 안 된다는 점은 딱 봤을 때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. 그만큼 가성비가 굉장히 탁월한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. 네, 우와, 딱 눌렸고 그리고 이 손잡이도요, 굉장히 폭신폭신하게 여러분들, 무게중심을 좀 맞춰가지고 제작이 되어 있고요. 이 폼케이스의 중요점은요, 가벼우면서도 그리고 이동성이나 하드케이스 역할까지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는 생각입니다. 제가 이번에 대망 갔다 왔는데 일렉기타 폼케이스가 요즘에 다 품절이라가지고 진짜 찼는데 되게 애먹었거든요. 얘는 어쿠스틱 폼 하드케이스네요. 자, 기어라이너에서 나온 어쿠스틱 폼 하드케이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